이달의 추천 과제 음... 이달의 추천 과제를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달의 추천 과제 이번에도 창조 견제타운입니다 잠시만요 사이즈를 맞추고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새로 나온 이제 또 있습니다 새로 나온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8월 기술보증기금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화면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창조 견제타운입니다 8월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신전저수 안내 해드립니다 보시면은 예비 창업자 사전보증기금 사전보증개요 예비 창업자의 창업조달 가능성을 창업에 예측하도록 가능하도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성공창업기관으로 견인해서 보증지원여부 보증지원여부 및 지원가능기금 사전에 제시를 하고요 예 6개월 있는 창업사업자 등록지 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창업기술평가 멘토링 까지 한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화면 크게 할까요? 일단은 이걸 봐야기 때문에 화면은 조금 나중에 이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평가 창업전에는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제시 창업중에는 멘토링 창업정보제고 창업후에는 DU자죠 보증지급 은현대출 실시 보증지원후에는 멘토링 사후관리 애로사항 등 모니터링 등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기업은 일반창업 우수기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식재산권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특허실형신환 사업화 성장동력 창업 산업 창업 지식문화 이공계 기술경력 뿌리 첨단산산 여름개 창업 창업교실 출음이 창업 경진대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업 산업 선정자 등을 대상기업으로 뽑고 있네요 전문가 창업은 창업예정인 교수님 등 외에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 운전 및 시선자금 A등급 이상 전문가 창업 시 죄송합니다 10억원 일반창업은 5억원 BB B등급 3억원 GCC 등급은 1억원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원한도는 이렇게 되고요 우대내용 100% 전액 보증해주고요 창업비 1년 경과시 90% 부분 보증 전환입니다 0.5% 보증료 감면해주고 기술평가로 면제해줍니다 1억원 이하인 경우 맞춤업 맞춤영 성장 창업성장 문장 우대보증 개요도 보시고 갈게요 상품개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 창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문장에 맞춤영 창업 보증 지원 입니다 상가연합팬님 초콜릿 55개 감사합니다 예 화면을 좀 제가 이거 크게 해야돼서 채팅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신문화 창업에는 지원 대상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 컨텐츠 산업 영위기업 20개 챌린저 대표자가 20개 출신자 전문가 포함이 제조의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 부리창업 대표자가 만 49세 40세부터 59세 이하로 동업계 결년 10년 이상인 제조업 영위기업 IoT 관련 기업이나 유관기관 선정기업 네 둘 다 이렇게 맞춤형 분야해서 무대보증을 해주고요 채무자를 위한 대상채무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정자금 상업장 임차자금 및 틀자금 이렇게 대상채무하고요 보증진사 기술보험 평가모형 적용하여 보증신사 에이린 창조기업 평가모형 등 평가모형 등 적용하여 보증신사 해주고요 5억원 이내 보증한도 5억원 이내입니다 보증비율은 90% 창업필 1년 이내 전액 보증하고요 보증료는 0.3%에서 0.5% 감명입니다 지식재산권 한도가산 권당 30,100만원 이내 최고간대 2억원이고요 특허권은 30,100만원 특허출원 20,100만원 신앙신앙권이 15,100만원까지 집니다 무대내용이었고요 청년창업이 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들 창업분 5년 이내 기업 35세 이하 이거는 어 이거는 한번 상가연합패님도 잠시만요 이것만 치고 갈게 청년창업 이거는 상가연합패님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는데요 창업분 5년 이내 기업 지원한도 3억원 보증비율은 100%고요 보증료율 0.3% 고정이고 기술평가로 면제 20만원 또 요건 충전시 연대보증인도 면제해줍니다 청년체육 3억원 이렇게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대학생들 창업지원 프로그램 치료금비재원으로 대학생들 청년 창업기업 보증 우대기원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대학생들 청년창업기업 기보도 이렇게 밀어주고요 서로 이렇게 기술보증 100% 해주고 특별출원 보증 보증간도는 500원으로 연대보증 면제 보증비율 보증료 등 우대해줍니다 대상기업은 창업 5년 이내로 대표자가 35세 이야기 기업 창업한 기업 이러이러한 거고요 음 네 이거는 다 한 번씩 어 보시면은 상당히 창업하신 분들이나 청년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창업 전이랑 후에도 이렇게 채고 15억원 이렇게 됩니다 보증비율은 100%고 0.5% 감면해주고 창업비 1년 이게 신청 적수기간이 내일까지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보시고 괜찮으시면 한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해주면 됩니다 괜찮은 내용인 것 같네요 예비창업자들에 한해서 되게 밀어주는 정책이니까 한번 보시고 음 어쨌든 분은 모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운로드 받았어요